안녕하세요. 20년차 모태솔로 기아입니다. 무슨 말지 마시지 마요. 아니 우리 모태솔로라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 진짜 모태솔로입니까? 네 저는 아직 모태솔로입니다. 왜 이 친구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? 포토, 키스, 똥. 키스 한 번도 안 해요? 아이 손은요. 아? 일단 해볼게. 여자친구 만드는 게 낫다. 왜 내 거라지 같아? 왜 내 거라지 같아? 이거 안 하는데? 반려시켜야 돼. 플라우 매치하면, 성공을 하고 나면 사장님이 너네한테 여자. 여러분들, 여기, 뭐지? narrator, 이 인기지에 대한 낫다. 이렇게, 동거로 간다. 또 뒤에 가사한 낫다. 어디, 동거로 간다. 여러분들 안녕. 지량이 엄청난 부장님이야? 지량이 엄청난 부장님이야? 나도 박기량 부장님이야. 아, 나이 가. 어우, 여기 볼 되게 좋다. 아, 그래요? 오, 너무 설레, 벌써 설레. 진짜 치열이. 오, 너무 설레, 벌써 설레. 진짜 치열이도. 야! 야! 아유, 진짜. 잘해, 잘했어. 어우, 컷컷. 나 백코키지. 하고 싶어요, 형? 나오시면. 나는 모든 걸그룹 여겨에서도. 패스. 아, 진짜 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. 왜 하지 마. 그런 거 하니까, 어? 인기 없는 거야. 형이 그런 걸 하니까 여자랑 못 만나는 거야, 알어? 여자를 어필한다든가, 자기 알리고 싶은 그런 걸 얘기하는데 주구장창 여자 연예인부터 여자 이상형. 전 아니에요. 그런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. 얘네 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미팅하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이상형이 있습니까? 아, 있죠. 아, 누굽니까? 지금 쌈마웨이 찍고 계신 최혜라. 어, 목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김지원 씨를 만나는 거. 다음에 뭐, 이렇게 있으면 게스트를 한번 초대해서. 아이, 그런 부담으들인 것 같은데 그래요. 어, 똥이나 밟고 다니니까 내가! 어, 떨린단 말이다! 뭐?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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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거 봐, 고개 돌려. 이렇게. 얘 봐, 얘 봐. 얘 변했다니까, 지금. 얘 변했어. 얘 지금 돌 변했어. 아, 얘 충격적이냐? 얘 봐, 얘 변했다니까, 지금. 나 얘 변한 게 충격적이야. 얘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게 뭐 하는 거야? 뭐야,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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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안없이 안 부드럽기로 안한 너에게 혹시 조금은 내가 딱딱한 걸까 우린 충분히 달콤한 하지만 네가 혹시나 거슴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진